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마가! 리액션 시간 되어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위크래프터님의 마크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렇다면 꿀잼 멸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히로빈 가족의 스토리입니다. 형 형 형 형 형 어? 스티브 아빠와 그리고 히로빈인데 닭고기를 챙겨서 건물로 오전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히로빈의 엄마가 좀비가 되어버린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건물에다가 좀비 엄마를 좀 가둬둔 상황이거든요. 엄마 먹고 갖고 왔어요. 맛있다! 우리 엄마 어떡해! 과거! 어머! 엄마의 인간 시절 모습이군요. 엄마 꼭 갖고 왔어요! 우와! 엄마 너무 이뻐...가 아니야!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진짜! 완전히 좀비가 되어버린 엄마 이거 뭐 없앨 수도 없고 어?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법은 없을까요? 스티브와 알렉스의 행복했던 추억 예이! 하하하하 행복해요 우리 어림없는 소리! 하...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스티브 아빠는 뭐야 설마 아내가 보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는데 위험합니다 상당히 여보! 정신 좀 차려 제발! 나야! 알렉스 스티브라고 나 못 알아보겠어? 어? 설마? 어? 설마? 알아보는구나!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어! 약간 안 shinом! 좀 위험한데! 위험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지마요! 못하겠어 빨리! 안대! started 좀비 엄마에게 잡아먹여버리고 말았어요 도망쳐 히로빈 너라도 살아야 돼 야 난리 났다 이거 억하면 좋죠 쫓아온다 야 로빈아 너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갑자기 쳐들어공 히로빈의 소꿉친구인가본데요 밖에 봐봐 우리 엄마가 탈출했어 저게 뭐야 이쪽으로 와 2층으로 빨리 도망가자 와 이렇게 두면은 마을 전체가 위험한데 말이죠 어떡해 우리 아빠가 아빠가 뭐야 히로빈 너 여기 왜 있어 자식 우리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랬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히로빈의 불쌍한 인생 그 와중에 엄마한테 걸렸다 도망쳐 진짜 죽겠다 진짜 맥도날드 여기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기요 빅맥 하나 주세요 빅맥 세트로 오다가 그 와중에 좀비엄마 오지게 날뛰고 있는데 웬 거자체씨를 발견해가지고 자 여깄어요 빅맥 주문하신 빅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좀비엄마도 뭔가를 먹고 있고요 으아 히로빈도 맛있게 햄버거 먹고 있고요 서로 먹방 중이긴 하네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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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로 어 어떡해 염 염 염 역시 빅맥이 짱이야 안녕히 계세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응 헬로 어라 아 맞다 엄마르 이거 있었네 다음은 너다! 웬, 겁나 큰 건물로 왔거든요? 여기 뭐 도서관 같은 건가? 마을회관인가? 책장 안에 숨긴 했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어째? 과거에는 딸래스 엄마랑 숨바꼭지도 하고 했었는데 자, 조시하자 이렇게 빠져나가자 어허? 뭐야! 잠깐만 여기! 할머니 집이었어? 어, 노오! 그건 뭐야? 우리 집 뭐케 들어왔어? 눈 버렸다 도망치자 아, 좀비 엄마 계속 쫓아오고 있고요. 일단은 뒤에 숨었는데 다행히 지능이 엄청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또 엄마와의 회상. 엄마가 히로빈 생일선물로 댕댕이를 준비했어요. 우와! 댕댕이다! 그 댕댕이는 또 어디 갔어, 근데? 어, 노! 이번엔 좀 진짜 위험해 보여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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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라? 저거 그거 아닌가요? 니겜 모티? 어? 박사님이... 텔레포트를 시켰다? 음, 완벽해! 성공이야! 오주까지 날라왔어! 오우, 오우! 오 마이 갓! 여기서는 안 되는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어... 아주 잘 작동되는 것만 완벽했어. 룰루랄라! 하하하하 이건 뭐 트렌드를 즐기는 좀비인가? 음악 감상까지? 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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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뭐라? 어이, 다시 할 수 있어서 쐈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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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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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ge, 짜, atención. 또 과거의 상 뭐야? 엄마가 좀비가 된 이유가 나오는 건가요? 누군가 노클하길래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물약이 추석이가 엄마한테 주입되었습니다 누구야 좋았어 나의 연구로 완벽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야 엄마 바로 좀비가 돼서 댕댕이 물어 뜯었어요 잠깐만 바깥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히로빈인데 어라 내 소꿉친구 절친이가 좋았어 살려줘 절친아 저기에 다시 가두는 거야 우리가 오케이? 응 확인 좀비 엄마 헬로 오케이 우리 절친이가 일단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좋다 이 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두려는 거지? 뭐야 생고기 먹방으로 유인된다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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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IL yellow 거기도 온 것 같은데요? 야 야무지게 먹방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예 좋았어 계획대로 찾아가고 있어 이제 저 다른 건물 안으로 wheat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 문을 닫아버리면 되는 거야! 빨리 닫아야 돼 지금! 닫았다! 성공이야! 어라? 엄마 이제 다신 나오지 마세요. 이거 어떡하면 좋니? 엄마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비해서? 고마워 너 덕분이야. 근데 우리 아빠랑 엄마 어떡해? 뭐야 어떻게 뚫고 나왔어? 엄마! 안돼 우리 절친이! 잠깐만 아빠가 엄마를 끌고 가면서 가뒀던 장면이 나오네요.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오른 이유는? 어떻게 엄마를 잠재웠었지? 여기다! 뭐 하려는 거야 히로빈? 엄마! 이제 좀 그만해요 제발! 엄마 아들 히로빈이라고요! 제발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렇게 정신 차린다고? 아들이랑 함께 재밌게 놀던 그 시절이 떠올랐네요. 아이야! 아이고 러빈아! 아파! 아이야! 아아이! 아아아! 어어어! 나 이 눈이 울지않다고 하필한 점 엄마!!! 잠깐 살짝 지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I love you too, mommy 헐 킬업인 엄마의 이야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티브, 아빠 이곳에서 잠들다 으흠 그 박산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놈이 해독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의 복수를 할거야 우리 엄마의 이야기 아 아 아 아이 네가 행복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